안 고프겠냐? 약 올리는 거야 뭐야? 오늘 아침 걸려온 전화가 내 하루를 바꾸었다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거다 내가 좀 덤벙거려서 잘 넘어지고 그러거든 옆에 오면 막 같이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하고 이제 저 나무들에도요? 처음으로 마마에 설 수 있게 된 거?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압박감 그리고 긴장감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수염 좀 나지 않을까요? 수염 나도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? 아미님들이 안녕하십니까 박태수입니다 안정욱이라는 더 큰 무대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 진짜 뭐 빌보드 핫 100W를 찍고 싶고 그런 것도 물론 도전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죽는 거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죽는 거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죽는 거에요 가정부분ake 애들 hated 가족들 impeccable 가정부분에 그들의 역사를 주민팀 spielen 자연스러운 만원 제발 부수 넌, 난, 그렸네 여기서 앉아있던 애가 좋아요 응, 펌프 그랬어 우리 앞으론 자주 봅시다